한국모함이 진짜 푹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모함이 몇 마리야? 뚫고 나간다 다 뚫고 나가 이거 몇 마리 또 들었나보네 지금 뚫고 나간 것만 두 마리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뚫고 나간다 다 빠졌네 파래 때문에 다 빠지네 아유 무거워 그래도 한마디 들었다 형님 가운데 하나 깨졌어 빠져도 이거 파래 때문에 다 빠지고 있어요 아유 새끼네 새끼 광생용이네 그렇죠 이쪽으로 던져줄게요 아유 사락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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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빗고 가는거에요 이 데는 안타고 이빨 진짜 świeobyl 진짜 너무 오래가가 아주 잘생기고 조금 더 잘생겨 으